20승선 20승선에선 어떨까 저주 저렇게 받으면은 압축댁은 못하겠다 근데 아이고 JIS 20917님 5,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0-10 4-8 5-8 5-8 5-8 6-8 5-8 8 9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세게 맞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려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가 안 박히지 않나? 걸어도? 그냥 20승선이... 소라이 인걸로... 서순... 서순... 아... 아... 서순... 서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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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요. 은돌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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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우 얘에서 죽은 것 같은데 뭘로 잡지? 뭘로 잡지? 뭘로 잡지? 뭘로 잡지? 뭘로 잡지? 이게 20승선의 매운맛인가? 너무 맵고 화잡 화잡 수비를 카드보상으로 짚는 후 살려줘 고통이다 병효정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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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카드인가 싶을 정도로 아야 디펙트보단 대체 그래도 저주인형 거짓말 저주인형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삼틀벨. 백엘. 백엘. 이안막탄. 백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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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 충격파랑 비교하면 사기네 근데 이거는 적 하나니까 조금 다르긴 하겠다 인공물 잘 까는 어퍼컷 각 뭐야 부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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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뚤이만 왜 저렇게 쓰레기지 삐뚤어질 체다 뭐 1도로 주니까 오면 안쓰면 되겠는데 안쓸 카드를 대개 왜 넣어 내가 넣을 이유가 없다 까까 이거 쓰면 슬라임 크러쉬 맞는거 아니네 다 요 요 요 요 요 이 요 충격탄 충격탄이 젤 사기 아니야 트롤? 트롤스라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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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3장을 추가합니다 외전투척 미로 0코 0두로 쓰냐 안써 미친 트롤스라베스 상전 포위망 거짓끼 아 0코 0두로 어쩌라고 야 함께 복수하자 고통이다 고통이다 아 저주 주네만해 럭킷 이펙트 영체화 아니 영체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너무 딜이 없는데 아니 캐릭터의 총 졸라 많지만 왜 안나오냐 총 총 총 속에 총 좀 줘봐 총 폭탄 총 총 총 총 총 처FX 총 총 총 выпол 총 모리마 스탱 총 송 Mercedes jug 같이 어떤 בת overwhelmingly 딜카드 먹자 이런거 달라고 6 곱하기 6 근데 이런거는 댁에 넣는거보다 총이 최고야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총이 최고야 어디갔냐 전에할때 총이 최고야 3개여가지구 물 빨았는데 아쉽네 멸망 을간이 얼갈이 배추 충격탄 1호 나중에 쓸일이 있지 않을까 성령의 똥밭이 매우 불쾌합니다 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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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후우 이렴 떼쟁이 허쇠쟁이 3골트 처음 할 때 사기 카드가 다 몰아서 나왔네 힘 뺏는 게 진짜 개쌍이었는데 살려줘 42등 기절 와 10원 추가 박제 총이 최고야 그치 배우신 분 총드 가자 힘을 카드가 된 저주인형 카드가 된 저주인형 힘을 익었습니다 힘을 익었습니다 야아 떼쟁이 사형마 몇개야? 하나, 둘, 셋 넷 나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이래도 일곱개나 더 모아야 다 모으는 거네 푸키먼 하는 것 같네 사형마 도감자 서훈했네 또 탱크 룰이다 탱크 룰이다 섬광탄 개사기 샤라랄랄랄랄라 사용불가인데 코스트는 왜 넌 아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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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커 극혐 커피 한잔합시다 이 경우는 저의 주인공들은 연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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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코영드로우 진짜 멸망한 진짜 멸망한 총이 최고야 혼자 밸류가 정신 나갔는 돕고 돕고 강력한 현대식 무기 앞에 무릎 꿇는 첨탑 목줄 0코 0두로 쓴다 안돼 사역만은 뭐 병불에 너도 상관없긴 한데 아겠다 와삭이다 모든 적에게 팔 피해를 두번 줍니다 싸기다 싸기 수순 서훈해도 되게 쉽게 잡은 심시비 희방 희방 빼 겨울빼 네메시스 네메시스 기절 0코 0두로 저주 추가 카드를 쓰네 이걸 쓰네 힘을 13 빼앗습니다 캐틀벨 캐틀벨 희방 의도 바꾸면 더 세게 때릴거 아냐 두렵다 아니네 힘올리네 아무튼 괜히 썼다 힘을 12 빼앗습니다 힘을 12 빼앗습니다 밸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덱에 저주가 넥체 몇장이야 덱에 덱에 멸망각 덱에 잘 총을 쐈는데 왜 가시에 질리는 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멸망은 희귀 3코정도 해야될거같은 헬류인데 헬미 이게 어떻게 1코 일반이야 그렇게 첨탑은 멸망을 맞이했다 얘네 인공군이라 힘 못뺏어오겠네 감소 안되면 증가도 안되려나 그러네 지식이 늘었다 의도 바꾸면 한 턴에 둘이 같이 데리나? 아니네 랜덤 패턴인 애들한테만 먹히나 본데 심장처럼 고정패턴이면 안들어가겠다 멸망 으아 으아 뭐야 이거 으어씨 털스하넨 호브라 딱히 살 게 없다 서치 카드가 많아서 서치 카드로 아씨 서치 카드로 사기 카드 많이 쓰면 인공물이라 공격력 못 가져온다 아씨 아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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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심장갑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업보드 들어오는 거 봐. 멸망이다. 멸망원툴. 아크리오믄. 똥쟁이. 영웅팔. 왔넘. 왔넘. 사기 카드가 너무 많네. 너무 많은 카드. 몇몇. 몇몇 카드가 나갔네. 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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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카드가 나갔네. 사기 카드가 나갔네. 사기 카드가 나갔네.